수원 여행에서 나와 같은 방에 썼던 아이들이 나를 왕제스럽게 들었었다. 야, 이 왕제 수년아. 겉으로 평범해 보이던 수정이는 밤이 되자 불변했다. 아주 낯선 사람처럼. 야, 왜 벌써 잘해보고 그래? 지라도 기억될 추억을 만들자. 신나는 오늘을 다 같이 즐기자. 개신자 따위는 용납할 수 없어. 싫어 난 몰라 싫다고 했어. 오래오래 남을 추억을 만들자. 공업을 만들어 오늘을 즐기자. 쓰레기 취급을 받아도 난 좋아. 눈동자, 눈동자, 날 보는 눈동자를. 너 솔직히 말해봐. 이 방에 스파이지 타러 왔지? 아니야. 나 그냥 애들 수 적은 방에 이름 쓴 건데. 그냥. 야, 이 년아. 이 방에 이름을 썼으면 마셔야지. 저 해내는 기침, 도약 같은 술 밟는 눈동자, 눈동자, 날 보는 눈동자를. 단 한 번의 실수, 치료적인. 이 때문에 우리 같은 애들은 쓰레기 취급당하면서 살아. 그래서 그 전공을 전공으로 시작하는 건 아니예요. 그 전공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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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공onds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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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